이런거는 2점짜리에요 왜냐면 우리가 먹을수도 있었는데 상대방한테 준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는게 상대방이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2점으로 올 수 있죠. 네 아 지금도 정신 못차리는거 같아요. 정신 차려야돼요. 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어려운 지금 이경을 이겨야되거든요. 정신 차려야되요 지금. 아 지금 롱서브에 이번드에 롱서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맨날 나간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롱벗고 공부공동계죠. 이런식으로. 롱서브 스윙 아 시원합니다. 네 시원하게 오스윙. 네 시원하게 오스윙 이렇구요. 자 이제 정신 차려야됩니다. 이것도 봐봐요 이거 왜 빠집니까 이거. 흘려실거면은 어차피. 아 이거 지고들왔네. 아무튼 13대2로. 지금 주당학교 층간에 지고있습니다. 지금 중경을 청천해야되요. 지금 여기서 보좌하는 데가 아닙니다. 똑바로 차려야됩니다. 좀 올라가야되요 정수. 갑니다. 지금 한번 그래도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주은경 이경화 회원님이 좀. 정신을 좀. 정신머리를 좀. 차리겠다는 생각이 들고. 원래 기량이 나오고. 공격권을 가져가는 것 뿐만 아니라. 가져간 공격권을 매듭짚는. 그런 상황까지 좀 기대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역시. 아까 이런 실수 많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첫 경기를 하니까 몸이 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좀 이제. 첫 게임 끝나고 정신교육을 좀. 받고 나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아요. 이경화 주은경 회원이. 좋습니다. 좋고요. 네. 네. 마무리 하죠. 네. 좋습니다. 이런. 이런 혐수는 진짜 잘 먹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정립해 나가는 거예요. 베린턴이. 25개를. 다 어렵게 먹는 게 아니라. 쉽게 쉽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좋고요. 네. 아 좋습니다. 지금. 네트에서. 네트에서 지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수비 좋았고요. 수비 커트 좋았습니다. 지금. 노리광은 모르겠는데. 되게 잘 들어갔습니다. 커트가. 4대0. 크로스. 크로스. 나가나요? 아. 나가네요. 네. 이런 거 실수. 조심해야죠. 이런 거. 이런 거는. 2점짜리에요. 왜냐면. 우리가 먹을 수 있었는데. 상대방한테 준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2점으로 볼 수 있죠. 이런 포인트는. 되게. 네. 네. 지금. 다시 좀. 풀어진 거 같아요. 지금. 이기고 있기 때문에. 약간. 풀어진 거 같아요. 지금. 잡아야 됩니다. 정신을. 네. 띄워주고요. 오. 지금. 네. 자. 밀렸어요. 자. 끝까지. 아. 넘어갑니다. 야. 넘어가네요. 넘어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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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넘어갔습니다. 자. 클리어 잘 쳤고요. 찬스인데요. 네. 지금도. 살짝. 잘못 맞은 거 같은데. 아무튼. 결과란적으로는. 스매쉬를 잘. 때려주면서. 점수를. 먹었고. 지금. 도망갑니다. 네. 5대3. 어. 서버 좋아요. 어. 서버. 이번 대회에 서버 좋았어요. 네. 이것도. 이것도. 아쉬웠던 게. 보시면은. 잘 넣었거든요. 근데 저기. 옆으로 이렇게 빠집니다. 옆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왜 빠지는 거죠. 이거. 있었으면은. 좋은 찬스인데. 자꾸 빠지니까 이게. 실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 앞에. 있어줘야 됩니다. 네. 지금도. 자꾸. 수비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수비를 제대로 해놓고 나서. 그 다음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무조건. 지금. 흠복을 많이 쳤기 때문에. 아까는 좀. 네. 전의로 많이. 들어오려는 게 있는데. 여복에서는. 후위에서도. 해줘야 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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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도.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정신 차려야 되죠. 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어려운. 지금. 지금. 이 경기 이겨야 되거든요. 네.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아. 지금. 롱 서브에. 이번 대회 때. 롱 서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지금. 멘트 나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롱 못 받고. 그냥 공도 못 넘겨줍니다. 이런 식으로. 셋. 호스윙. 아. 시원합니다. 네. 시원하게 호스윙. 네. 시원하게 호스윙이 좋았구요. 네.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도망갑니다. 이경아. 주은경 회원. 자. 말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주은경. 이경아 회원님이. 지금. 말도 많이 합니다. 아. 앞에 시켜야죠. 앞에 시켜야죠. 아. 네. 잘했는데. 잘했는데. 네. 잘했는데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잘했는데.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것도. 봐봐요. 이거. 왜 빠집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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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다음에. 이걸 왜 빠집니까. 이거 클리어실 거면. 어차피. 수비 좋구요. 그래. 이거. 이렇게. 지금. 체력 소모가 너무 커요. 지금. 놓고 빠지기가 너무 힘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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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구요. 앞에 잡아야죠. 나이스. 지금은. 네. 잘했죠. 네. 잘했습니다. 아.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8대 8입니다. 이제. 물러갈 데가 없습니다. 올라가야 돼요. 아. 지금. 뭔가요. 아. 밑에로 들어갔네요. 네. 상대편. 초등학교 선수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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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아직까지는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네. 팽팽하죠. 지금. 1점 차로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야. 서브 좋아요. 죽은 경우에는 서브는 진짜. 서브 많이 늘었네요. 진짜. 옛날에 서브가 근본이 없어가지고. 진짜. 제가 많이 늘었는데. 지금은. 네. 아. 서브 좋습니다. 어. 롱 좋고요. 아. 자. 띄워주고요. 아. 지금은. 띄워줬으면 수비를 잡아야 되는데. 라켓을 들고 있었어요. 네. 일단 지금. 1점 차로 지금 리드를 하고 있는데. 아직 불안한 리드고요. 지금. 뭐. 두 개, 세 개 더. 나갔으면 좋겠네요. 어우. 주은경 회원이. 커트 수비가 되게 좋아졌어요. 네. 커트 수비. 아. 이야. 자. 주은경 회원이. 커트 수비를 되게 잘했고요. 그 다음에 이경화 회원님이. 마무리까지 되게 좋았습니다. 어우. 훌륭했습니다. 그렇게 멋있게 먹고. 쉽게 1점 주기. 아. 드롭 좋고요. 클리어 잘쳤어요. 앞에. 아. 지금은.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게 아니라. 빨리 앞으로 가서. 푸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시간을 주니까 이거 넘어갔어도 우리 이 학생이 다시 칠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되게 찬스거든요. 그래서 전이에서는 빠르게 좀 빨리 칠 수 있는 빨리빨리 쳐야 돼요. 빨리빨리. 네, 빨리빨리. 어, 코스 좋았고요. 보고 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웃인가요? 아... 오, 이거 지고 돌았네? 아무튼 13대2로 지금 초등학교 친구 갈 때 지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경우면 점수 차려야 돼요. 이게 지금 여기서 고전할 때가 아닙니다. 똑바로 차리고 좀 올라가야 돼요, 점수. 네? 2번 경기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2, 남수, 김, 호나, 박, 장희, 김, 서홍이. 어, 클리어 좋고요. 클리어 좋아요. 8번 경기 칠전해 주세요. 어, 그것도 좋고요. 나이스. 좋았습니다. 자, 지금 일단 첫 경기보다는 확실히 클리어나 후위 공격이 되게 실수가 없게 됐어요. 실수가 없으면서 지금 초등학생 친구들이 좀 약간 실수를 해주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좀 마무리까지 가는 게 아까 경기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좋아졌습니다. 아, 요섭이가, 요섭이가 왔네. 주은경 회원님 지금 꿈나무의 희망을 키워줘야 되니까 하나 줬다고 하는데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주은경 회원님. 정신 차릴 때예요. 박장희, 김, 서홍이, 펠버전을 추천해 주세요. 자, 마무리. 아, 나가나요? 나가나요? 이인이저 들어왔죠? 예,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예, 지금 주은경 회원님 방금 공 빨리 다 달라고 이렇게. 예, 공 달라고. 다 봤습니까? 주은경 회원이 인이라고 하면서 공 저 인마. 공 저 인마드라 하면서 공을 뺏어 갑니다. 아, 이게 삥 뜯는 건 아니고 또 이제 콕을 뜯으니까. 아무튼, 네. cover-up 대구선수 출신 이야우 봤습니다 이야ô. they are 68 f하고 사이다. 네, 대구선수 출신 이영하 회원님 네, 공격 좋았고요. 용서부였습니다. 아우 잘 봤습니다. 아우 슬취 보고 있다는 거는 정신을 차렸다는 겁니다, 지금. 정신을 차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두 명 다. 그래서 좋습니다. 아 마음 먹고 때렸는데 지금 주은경이 자꾸 비속으로 채팅을 해가지고 제가 네, 잠깐 방금 쓰신 채팅을 제가 지우기 했습니다, 없애기 했습니다. 클린한 관전 문화를 좀 만들어주세요, 주은경이 형님. 오 내 때 좋아, 내 때 좋아. 아 여기서 하나 꼽자면은 잘 잡았거든요. 여기서 한번 났으면 좋았겠는데 여기서 안 났어요. 공이 살아 올라갔어. 살짝 아쉬웠고요. 네, 나갑니다. 나가면서 네, 18대 15까지 갑니다. 좋습니다. 오, 올라갑니다. 좋아요, 크로스 좋아요. 마무리. 이야, 네, 블록킹. 지금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확실하게. 네, 올라갑니다 이제. 갑니다. 이야, 좋았고요. 와, 수비도 잘 들어갔어요. 네. 아, 2위죠. 네, 2위입니다. 자, 들어왔어요. 그렇죠. 언더 좋습니다. 네. 아, 신장을 모양했죠, 신장. 아직까지 성장기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지금 다 큰 어른들이, 어, 지금 초등학생을 상대로 이렇게 무자비하게 지금, 치사하게 점수를 잘 획득을 했습니다. 어,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잘했다는 거 신장하는 겁니다. 저는. 고해하지 마세요. 2점 차 리드입니다. 잘하고 있죠? 롱 서브. 드립 롱 서브. 어, 앞에 잡아야죠. 앞에 잡아야 돼요. 앞에, 그렇죠. 제가 이럴 때, 앞에 앞에 계속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거든요. 고래고래 질른 그 보람이 있습니다. 잘 잡았습니다, 중요하게. 다 잡고, 볼 수 있습니다. 편의상 다 잡고, 그냥 눈치로. 수고하고요. 1, 2, 3. 아, 네, 지금. 딱 앞뒤가 딱. 고정이 되면서. 잘 잡고, 잘 때리고 하고 있어요, 지금. 좋습니다. 2, 3, 4, 3. 네. 여름지 높은 보루수 균형의 장력. 보루수 균형의 장력. 좋아, 너 잘 잡았죠? 너 잘 잡았어요? 중경, 앞에 있어. 아니, 뱉 빠져. 뱉 빠져. 그렇죠. 지금 맞춰놓고, 중경 위원.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고, 지금. 승리한 거를 만끽하고 있어요, 지금. 네. 뭐, 이해는 하는 거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이겼습니다, 여러분들. 중경 위원이, 이경화 위원님과 같이. 25 대 16으로. 지금 두 번째 경기를 잡으면서. 또. 문사의 고생. 또 정계자. 네. 네. pasó. 저 뭐야. 감사합니다.